이제야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전소를 찾았는데 왜 다들 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? 야야! 진정해! 난 네 동료야! 난 동료 같은 거 없다고! 야! 일단 내 얘기부터 들어! 웨토리끼리 친하게 지내보자니까! 여기로 가고 뭐해? 뭐해? 숙제! 내일까지 분수 수학 문제를 10페이지나 풀어야지! 더 이상을 못해! 아빠! 친구들이랑 숙제하고 있어요! 공석보입니다! 최근 보호사업 중심부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집안 함몰 사고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잡아드립니다! 함몰 사고러니! 뉴스에 저 분수 터진 곳 말이야! 저번에 갔던 그 터널이잖아! 그렇다면!